어? 어? 블루의 왕관. 블루의 왕관이 벤트에 있다고요? 야! 너 뭐야! 그만 따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려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입니다. 레인보우프렌즈의 숨겨진 새로운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숨어 있어서 저희도 찾아야 해요. 아빠 준비 되셨나요? 그래. 누가 먼저 찾는지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렛츠고! 자, 흩어져서 찾기 시작합시다. 렛츠고! 렛츠고! 내가 먼저 찾아야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아, 잠깐! 여러분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음, 아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요. 아이, 제가 먼저 찾을게요, 뭐. 과연 어떤 모양으로,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지. 아, 이거 참. 요쪽에 있으려나? 요쪽에? 저쪽에? 어? 아, 빨아 찾았어! 뭐, 뭐라고요? 여기 노란색 거시기! 어? 나도 못 찾았어요! 어? 요거! 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옐로우를 찾았는데 발이 6개나 있어요! 발이 6개나 있다고요? 발이 6개니까 발냄새도 6배일까? 아, 허! 쓰러워! 렛츠가 쩔 것 같아. 어, 뭐야 이게. 아, 이런 식으로 기어다니고요. 어머! 아, 나도 보여줘야겠네. 아빠! 똥꼬를 하늘로 붙여 들고 있어요. 발냄새뿐만 아니라. 어, 방귀 냄새도 심할 것 같습니다. 아, 아빠! 아르는 뭐죠? 아, 안녕하세요! 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팔이 없고 날개가 있는 친구예요. 얘는 하늘색이고요. 요렇게 날아다닙니다. 어머머머. 완전 무섭죠? 게다가 눈이 약간 좀 약간 사기 잘 칠 것 같은. 근데 나는데 높이가 아주 낮아요. 맞아요. 얘 잘 못 날아요. 아주 낮아요. 아주 낮아요. 아주 낮아요. 어쨌든 우리 각각 한 번씩 찾았네요. 아,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찾아볼까요? 좋아요! 어디 갔어, 이번에는? 아, 근데 이거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시어로 가려! 어, 핑크 친구! 여기 이렇게 누워있네, 핑크 친구! 야! 여러분! 배신했어요! 아니, 이거 뭐야! 얘 되게 뭔가 씻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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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엡! 근데 왜 이렇게 촌락돼요? 그러니까 눈도 완전 기괴하게 움직이고. 와아! 이거 보여요! 헤엑! 와, 대박인데? 팔이 없고 두 다리로만 움직이는 친구인데 가면서 돌아다니네요 눈알이 좀 커시게 합니다 약간 슬로잉 같은 하긴 아주 귀여워요 빨리 다른 친구를 더 찾아볼까요? 좋아요 아버님 뭐 아직 못 찾으셨죠? 진짜 나도 더 찾고 싶다 제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은 어떤 비밀 공간에 친구들이 숨어있을지 이런데?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숨어있는 철밭이? 집 위에 있는 건 아니겠지? 아이 설마 여기? 이런 쪽? 어디죠? 아 이게 찾기가 참 어려워요 어 베리베리 디티컬트 맞아요 또 찾았어? 어 여기 손이 있어요 아니 뭐야 그 손이 있다고? 그 손 이야 우와 여러분 으아 아빠가 되지 마시는데 아 애로워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먹기는 알려 quote 먹기는ountằmЧто 겠는데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리 아리 뭐야 아빠 여봐 아예 하이힐이 하이힐이 신은 것 같아 저기가 겁나 큰 브라운이에요 urb measuring 실제로 나오면 겁나 무섭겠다 아니 아빠 여기 얇아 가지고 아빠 여기 서있으면 부들부들 떠는 거 봐 나 부들부들 떨어요 민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나만에 나을 것 같은 느낌. 다 엎치고 쳐다볼께요. 다 엎친 거. 아! 따라오지 마세요! 아 근데 약간 요런. 아 요런 갈색보다는 핑크가 더 쎌 것 같아요. 아 약간 갈색은 툭 치면 부러질 것 같다는 느낌. 머리가 너무 커서. 네. 다 깨고 다녀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 머리 아프시겠네. 네 머리 아픕니다. 아 그래도 다 깨고 다니는 거 보면 머리가 단단한가봐요. 어. 여기 있나? 어디 있지? 어 내가 아바 먼저 찾으면 안돼. 숨겨진 캐릭터는? 숨겨진 캐릭터는? 과연 어디에 또 짱 박아놓은 건지. 아 진짜 어지럽다. 어디다 짱 박아놨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어 뭐야!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어 진짜? 어. 점프가 되니까요. 어 아니에요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여기 맵을 막 다 뚫을 수 있어요.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어 진짜?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 지금. 저는 이 브라운이 너무 머리가 닿아서 캐릭터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친구들도 전부 찾아보고 싶은데요. 여기. 여기에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어 뭐야 나 방금 뭐 지나간 거 같은데? 찾았어? 아 방금 뭔가. 네 뭔가. 배지 같은 게 지나갔어. 배지 같은 게 지나갔어. 그럼 찾았다는 건데요. 그.. 그런가? 네 배지 같은 게 지나갔으면 찾은 거예요 여러분. 아 근데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어 여러분 여기도 갈 수 있어요? 왜죠? 여기 지금 그 기차 타는 데 있잖아. 네. 어디 지나갈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어. 여러분 기차 타는 데 지나갈 수 있어요? 대박. 이 암흑으로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한번 가볼게요. 아 막혔습니다. 여기에? 진짜 기차 타는 데 지나갈 수 있어. 여기? 다 지나갈 수 있어 여기. 아니 봐봐. 나 왜 왜 이상한 것까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다니.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다니. 레전드인데?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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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뭐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어디 있는 건가요? 아 나 진짜로. 아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을까요? 봐봐. 여기에 뒤져보셨어요? 어. 그 파티룸은 뒤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제가 찾아뵐게요. 어디에 지금 이 비밀 캐릭터들이 숨어져 있는지 정말. 뭐야 방금 풍선 움직인 것 같았는데 기분 차신가. 어. 지금 놀고 있나요? 아 아니에요. 아. 안 되죠. 아. 아. 지금 내. 여기. 아 없네요. 여기? 어디 있을까요? 몇죠? 비밀 캐릭터 비밀 캐릭터. 케이크 냠냠구. 여기. 어. 뭐야 여기 문 열린다. 아니 지금 문. 거기 벤트 있는데 문을 열려. 어. 그렇게 파괴해도 되는 겁니까? 어. 뭐 상관없지 않을까. 어. 깜짝이야. 아이 나 여기 파란색 블루 그림 있어가지고. 블루인 줄 알았어요. 아. 여기 뭐. 요쪽에 뭐 없는 것 같아요. 음. 벤트로 가실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벤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바로 그냥 벤트로 들어가라고 광고를 하는구만. 네. 벤트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광고. 뭐가 있을지요. 뭐가 있을지요. 요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요쪽에. 안쪽에. 안쪽에. 어어. 그냥 뚫어버리고. 그냥 뚫어버리고. 네네. 어. 뭐가 있어요. 블루의 왕관. 블루의 왕관이 벤트에 있다고요. 네. 이상해. 이 왕관만 얻으면 내가 왕이야. 아. 블루의 왕관을 찾았다는 엄청난 사실. 그럼 그 왕관은 뭘로 변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바로 얻어볼게요. 이야. 우와. 여러분. 저 누동이 블루가 됐어요. 아. 그 왕관은 누동이 블루 거였나요. 아. 그러게요. 아. 이거 왕관도 원래 노란색으로 예뻤는데. 아. 지금 보세요. 완전 낡았어. 실버 왕관인 것 같죠. 그러게요. 게다가 이거 한쪽 팔 벌리고 띄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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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 entwickeltmark 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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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아빠가 뭔가 찾은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찾았네요. 여기 뭔가 수상한 손이 있어요. 손 세 개에. 손 세 개. 이 수상한 손 세 개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 이 소리는 뭐야? 어. 어. 에. 에. 뭐야? 상상을 할 수 없던 엄청난 게 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저게 뭐야? 야 어디가? 아니 아빠 그게 뭐예요? 아니 야 징그러워. 눈이 손에 달렸습니다. 아니 아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저게 뭐야? 징그러워. 엄청납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고 손에 눈이 달렸어요. 이게 뭐야?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보면 완전 무섭겠다. 완전 무섭습니다. 밤에 내가 침대에 자고 있는데 일어날까? 바로 옆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드디어 모든 캐릭터를 다 찾았습니다.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